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선거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이런 거짓 앞에 무슨 이유를 가지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경상도말로 파이입니다. 파이. 남자가 뭐 그렇게 쪼자내가 됩니까?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덕질을 한 놈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라가 뭡니까? 선거가 망가져가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갔다가 여러분 겨우 그쪽에 실수를 해가지고 권력을 지었는데 다른 모든 것은 다 소음인 겁니다. 무슨 연금을 개혁하고 계획 될 리도 만무하고 대한민국 사람 성정으로 볼 때는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노동계획도 마찬가지고 교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께서 반드시 선거 사기 문제만은 잡아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기대감을 갖고 4.15 총선 이후에 검찰총장의 행보를 지켜봤고 지금 대통령 행보를 지켜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인 거죠. 진짜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좌익들이 또 집권할 거고 그럼 그 다음엔 마지막 가에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홍콩 돌아가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